어. 너 몇 개 정도 하냐. 아 미친놈이 진짜.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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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인공 계세요. 5초 드립니다. 그거 우리가 차에서 추리한 걸로 봤을 때 10번이. 10번은 안 되었습니다. 10번의 직업을 내가 알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그 정도. 누구 한 명 붙어있네. 5, 4, 3, 2, 1.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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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5, 4, 3, 2, 1. 와 저 문자가 너무 무서워. 이거 왔어. 됐다. 여기 자기 번호 안 나오는 사람인데. 왜? 결국엔. 어쨌든 이케호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아 나 너무 무서워. 나 어떡해. 문정희 씨 맞출 번호 추첨하겠습니다. 8번! 8번. 아, 나 몰라. 8번 진짜. 8번! 8번! 김종국! 5, 4, 3, 1 제가 드릴게요. 5, 4, 3, 2, 1. 8번 김종국! 5, 4, 3, 2, 1. 9번! 아니, 왜 나를?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어디서 간거야? 어디서 간거야? 아니, 왜 나를? 누나 누나 괜찮아요? 형 직업이 있구나. 8번도 가수구나. 응? 가수구나 오빠 가수구나. 추리해 봐봐. 되게 쉽냐. 봐봐 종국 씨가 그럼 8번인 경우가 큰 거야. 지금 나온 거야 그렇지? 은정희 씨는 이름표 뒤에 이름표 떼지 마세요 떼지 마세요.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떼지 마십시오. 아 번호를 모르니까. 자 다음 지석진 씨 차례. 제발 아는 번호 나와라 제발. 제발. 9번. 9번. 이건 정말 50% 확률입니다. 진짜 이상하다. 9번 누구누구누구 이름을 외쳐. 부르지 마요 나 아니니까. 진짜 이상하다. 일단 난 직업군은 다 알거든요. 1, 2, 9번이 가수. 10번이 개그맨.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안 돼. 1번이 단계비. 그러니까 2번이 하아 아니면 종국이. 9번이 하아 아니면 종국이. 1, 2, 2, 3, 2, 2, 3, 1. 5, 6, 5, 4, 3, 2, 3, 2, 3, 3, 2, 3. 3, 2, 3. 5, 6, 6. 5, 6, 7, 8, 9, 9, 9. 5, 6, 7, 9, 10. 5, 6, 7, 9, 10.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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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 편하다 아 마음 편하다 아 마음 편해. 야 어떻게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정미선 씨 차례입니다. 어떻게 번호가 이렇게 나오지. 야 이거. 8번 8번. 나 알아요.